제가 블랙프라이데이에 64만원을 질렀잖아요 이번에는 바지랑 신발 머플러 한번 열어볼게요 브라운 골댐 바지 입어볼게요 아 지금 너무 헐렁해 어 사이즈 보고 갔는데? 어? M 사이즈인데? 나 살 빠진 살짝 이런 느낌? 이런 니트랑 같이 입으면 이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맞아? 너무 긴데? 바지랑 청소해도 되겠어요 바지 자체는 와이드라서 너무 너무 편한데 키 작으신 분들은 조금 비추 아! 요거 후크가 있어요 이제 맞아 이쁜데 그래도 길어 다음은 머플러 살짝 골댄 느낌의 머플러 안에는 따뜻한 털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! 털 원단이 되게 따뜻해 보이는 느낌을 줘서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맘에 들어 다음은 티높이 신발 제가 또 키가 작잖아요 한번 사봤습니다 짠! 이 스티치가 너무 맘에 들어 사봤는데 와 너무 이뻐 정사이즈로 샀는데 딱 맞아요 굽은 그렇게 안 묶지만 그래도 굽이 좀 있다 신발이 되게 저렴했는데 제일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까면 대성공